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파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놈이었어 잘 싸웠어 모의훈련 보다 훨씬 그땐 모두 함께였는데 바디프레임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 어서 레퓨지 캠프를 찾아야 돼 잠깐 이브 뭔가가 있어 이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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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읏 아 아 아 아 아 이모... Thakki! ㄹ...